엄마, 나 뮤직비디오 좀 찍고 올게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입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싱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하고 소녀소녀스러움을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인데요. 어떻게 나올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아이스크림 태권도 손질했어 우리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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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레나 고메즈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영상통화로 또 인사를 해봤고 각자 이제 공간에서 뮤직비디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. 아 너무 행복합니다. 언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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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이가 bother I know that my heart can be so cold But I'm sweet for you, come put me in a car You're the only touch, yeah, to get me melting He's my favorite favorite, always gonna pick him You're the cherry piece, so stay on top of me So I can see nobody else for me, no Get it, flip it, scoop it through like yeah, yeah, yeah Like it, love it, look it through like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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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Look so good, yeah, look so sweet Looking good enough to eat Fall this with the kids, so we call me Ice Cream 딱 바라인 적 하고 Look so good, yeah, look so sweet Hey, baby 이번 안무욕 킬링 포인트? 킬링 파트?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 차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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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무가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리사이 쓰니까 너무 웃긴데? 어땠어요? 틀렸어요? 감쪽같이 틀렸는데 우리 막내 귀여움 중인 루이예요 진짜 너무 잘한다 이 노래는 자기소개요 이 노래는 아직도 없던 거예요 이 노래는 가장 강렬한 가게 이 노래는 정말 강렬한 가게 이 노래는 아직도 안 들었어요 워낙 즐겁고 바이러스에 있는 가게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스크림 많이 기대해주세요